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고 아침부터 딸이 다 어울려서 뭔가 나고 전했다 70대의 저 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고 아침부터 생활에서 뭔가 나고 전했다 80대의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고 아침부터 세상 구경을 더한다고 전했다 90대의 저 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고 갈대기면 알아서 갈대기 제초배라 전했다 대회제의 저 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고 손 났고 촉촉신작도 갈대기 전해라 박수! 아하!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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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래ㅋㅋㅋ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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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세에 전세상에서 날 잡고 오고 아직도 쓸말들에서 못간다고 저든다 90세에 전세상에서 날 잡고 오고 가라게 되면 알아서 갈 때 90세에 전세상에서 날 잡고 오고 조금 날 좀 심장 좀 갈라게 되면 알아서 90세에 전세상에서 날 잡고 오고 조금 날 좀 심장 좀 갈라게 되면 알아서 전세상에서 날 잡고 오고 전세상에서 날 잡고 오고